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트렌드 코리아 2022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트렌드 코리아를 접하게 된 것이 2020년 한 독소 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차피 목표를 세우는 것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키워드에 맞는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2020년도부터 지금 올해 2022년까지 꾸준히 3년 동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한 해를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트렌드에 맞는 목표를 세워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입니다. 2020, 2021, 2022 대표적인 키워드를 표 하나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맞춰 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21에 맞춰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올해 2022년 동안은 어떻게 지낼 건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3년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2020년도는 마이티 마우스, 2021년도는 카우보이 히어로, 2022년도는 타이거 워캣입니다. 그 해에 대표적인 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올해는 범띠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주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헤어플레이, 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생존, 오팔세대, 펠리미엄, 억글인간이 주요 10개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냥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기에 대표적인 단어가 멀티 온라인 특화, 학습 개인화였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는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봇, 롤코라이프, 오하운, 엔차, 싱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가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코로나, 불확실, 메타버스, 감수성, 정체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는요. 나노사회, 머니러시, 극탭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스팩,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이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본 중요한 단어는요. 개인, 자기 주도, 엔잡, 이야기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제 삶에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먼저 멀티페르소나입니다. 수련관장, 청지사 도우미, 교회 장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두 번째로 라스트핏 이코노미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페어플레이입니다. 공정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요. 저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펜슈머입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화 생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남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58세대, 이거는 패스하고요. 펠리미엄입니다. 청소년이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지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글 인간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은요.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브이노믹스입니다. 정말 코로나를 3년 동안 계속 지내왔는데요. 코로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레이어드 홈입니다. 집이 안식처인과 동시에 업무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퀴즈,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 피봇. 이게 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핵심 단어였습니다. 지금 제가 고양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걸 통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롤코라이프입니다. 정말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하온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만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N차 신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보기도 했고, 중고물품을 직접 사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TX 유니버스입니다.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다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휴먼 터치입니다. 따뜻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각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겠습니다? 라는 저의 다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책을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트렌드에 맞게 생활할 것인지를 스스로 다짐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노사회입니다. 점점 개인화되어지는데요. 저 또한 개인화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 분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족, 회사, 학연, 지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같은 신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머니러쉬입니다. 월급 이외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현금 파이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득템력입니다. 얼리 어덥터, 트렌드 세터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될 것들, 먼저 얻어야 될 것들을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장기적인 계획이 될 텐데요. 저의 이런 청소년 분야의 삶을 마무리 질 때쯤, 제주도 한 달 살기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꿈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헬시 플레저입니다. 몸을 혹사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건강관리, 식단, 피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X-teen is back. 저 X세대거든요. X세대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저희 세대가 멋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된 어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바른 생활 루틴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근무하고, 스스로 세운 계획을 통해서 올바른 직장생활,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온라인에서 공부하거나 독소 모임을 가지면서 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감 테크입니다. 메타버스 증감 현실이 점점점 더 실제화 되어지고 있는데요. 실제화 되어지는 이 메타버스 환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청소년부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ike Commerce입니다. 팔로우와 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저 또한 저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 그런 생각이고요. Like Commerce의 소비자로서도 역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이야기 있는 삶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청소년교회의 사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청소년 분야가 역사가 있는 그런 청소년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트렌드에 맞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멋진 기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익숙한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줌으로 회의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모임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불멍을 때리고 모든 학습을 영상을 통해서 수행하는 색다른 세상. 이제는 색다른 세상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할 말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줄 아는 것만을 알려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